천석군 딸 옛날에는 천석군이라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자는 한 고울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물론 만석군보다 더 큰 부자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만석군은 그보다 열 배나 더 재산이 많은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천석군 내 딸이 만석군 내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석군 내 딸은 처녀적에 얼마나 호강을 하며 자랐는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또 발가락 끝에 흙 한 번 묻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뒤뜰 별당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책이나 읽고 소나 놓으며 한가로이 살아온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천석군 내 딸이라고 해도 시집을 갔으니 이제는 시집살이를 해야 합니다. 시부모를 받들고 또 서방도 섬기며 시댁의 살림을 맡아야 하는 터였습니다. 여봐라 재산 차릴 줄을 아느냐 가시지본 색시를 불러놓고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색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쌍은 커녕 아침 밥상도 차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리밭에 긴 맬 줄은 아느냐 시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색시는 이번에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뺨만 빨개졌습니다. 도무지 호밀자루 한 번 쥐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허허 이런 변이 있나 그러면 배를 짤 줄은 아느냐 시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바깥 일은 도무지 해본 적이 없사옵니다. 색시가 송그스러워 못 견뎌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크게 노해 안 되겠구나 아무리 전석군이라도 그렇지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전석군 반석군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줄 아느냐 아가 너는 오늘부터 진정으로 돌아가 일을 다 배워서 돌아오도록 하여라 하고 일렀습니다. 색시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딸의 얘기를 들은 친정아버지는 허허 새 사돈이 그럴 수가 있나 금이야 오기야 고이 고이 길러 시집을 보냈더니 일을 못한다고 도로 돌려보내다니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그러면 자기네 자식은 어떻게 길렀는지 보자 설마 만석군 아들이 밭은 못 갈겠지 하구 하인을 시켜 당장에 사돈댁에 가서 사위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사위가 오자 색시 아버지는 대뜸 쟁기를 내놓으며 밭을 갈아보라고 했지요. 사위는 시원스레 대답하고 쟁기를 들고 소를 몰아 밭으로 나가더니 익숙한 솜씨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면 신을 삼을 줄 아느냐 십신 한 켤레만 삼아 보아라 사위는 또 두 말 없이 그 볏짚으로 볏짚 신을 한 켤레 삼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오너라 사위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서 뗄나무를 한 짐 잔뜩 해왔지요. 색시 아버지는 사위가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척척하고 말자 그때서야 비로소 크게 깨달은 듯 자네는 만석군 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어찌하여 그처럼 힘든 일을 마다 않고 잘도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사람이란 아무리 재물이 넉넉하여도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어 어린 시절부터 어떤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배웠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색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 새 사돈이 참으로 훌륭한 어른이시구나 과연 만석군이 되시고도 남을 만해 하고 감탄을 했답니다. 길동무 세 사람 옛날 세 사람이 길동무가 되어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 내 타박타박 길을 가다 이윽고 해질 무렵이 되자 어느 고개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가파르지는 않으나 숲이 우거져 어쩐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 고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갯마루에 이르자 큰 느티나무 및 돌 모덤 곁에 선왕당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울긋불긋한 헝겊 조각이 깨어진 새끼줄이 쳐져 있는 낡고 초라한 선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앞에서 문득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여보게나 벌써 날은 어두워 오는데 갈 길은 멀고 험하니 오늘 밤은 그만 이 선왕당에서 자고 가는 것이 어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두 사람도 얼른 맞장구를 쳤습니다. 글쎄 아마 그러는 게 좋지 싶으이 괜히 험한 밤길을 가다 사나운 짐승이라도 만난다면 큰일 아닌가 암 마침 선왕당이라도 반겨주니 얼마나 다행인가 들어가세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도 다 인연이네 세 사람은 뜻이 맞아 그 선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왕당 안에 첫 발을 들여놓으며 한 사람이 먼저 아이고 손주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까 설마 이 할아버지를 내쫓지는 않을 테지 하고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주네 집처럼 여기고 편안히 쉬어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두 사람도 서로 한마디씩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려네 아마 나를 무척 반겨줄 테지 나는 아버님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어 아버님 방은 늘 따뜻하고 포근하니까 그들은 선왕당 안에 자리를 잡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끝이라 고단한 나머지 눕자마자 이내 드르렁 드르렁 요란스레 코를 고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자 숲속에서 큰 범이 한 마리 어슬렁 어슬렁 그 선왕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의 코 고는 소리를 엿듣고 범은 옳지 배가 출출한데 마침 잘 돼 꿍그려 하고 입맛을 다시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범은 선왕당 앞에 이르자 먼저 선왕당을 지키는 산신령에게 나 배고파 죽겠소 그러니 한 사람만 잡아먹게 해주시오 하고 때를 썼습니다. 그러나 산신령은 어허 오늘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되니 그냥 돌아가시게 하고 범을 내쫓으려고 했지요. 아니 왜 그러오 세 사람이나 재워주면서 하나도 안 된다니 그런 법이 어딨소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살란 말이오 범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글쎄 내 말을 들어보시게 한 분은 우리 할아버지 또 한 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하나는 내 아들인데 누구를 잡아먹으라고 한단 말인가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만한 눈치도 없는가 썩 물러가시게 산신령은 매우 꼬지져 범을 멀리 내쫓아 버렸습니다. 선왕당에 들어가며 세 사람이 한 말을 산신령이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무사히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고종달 이야기 옛날 중국의 한 왕이 그의 왕후가 죽자 온 나라 안에서 새 왕비가 될 여자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나라 안을 샅샅이 뒤져 아름다운 여자를 왕비로 청거하였으나 왕은 고개를 내져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웃나라로 나가서 왕비를 구하던 중 제주도에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를 샅샅이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여자를 구했으나 왕의 마음에 들만한 여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지친 신하들은 그대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득하였습니다. 왕이 대단히 화가 나서 어떤 큰 벌을 내릴지도 몰랐지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냇가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 주저앉아 무심히 흘러가는 옷같이 고운 냇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말라 두 손으로 냇물을 퍼먹었어요. 차가운 물맛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참 물이 좋은 땅이군. 한 신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물 좋은 곳이라면 미인도 날만한데 그렇기도 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한 신하의 눈이 갑자기 무엇을 발견한 듯 빛났습니다. 저 여자 좀 봐. 한 신하가 가리키는 곳에는 어떤 처녀가 나무를 씻고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 길게 따 내린 머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저 눈빛 봐 아무래도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 사실 여자의 외모는 별로 아름다운 것 같지 않았으나 언뜻 보이는 얼굴에 스치는 이상한 기운과 눈빛이 신하들에게는 섬짓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보통 여자 같으면 모르는 남자들이 다가가면 놀라는 기색이라도 할 텐데 여자는 태연이 하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실례 하겠습니다. 신하들은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되어줄 것을 간청하였지요. 여자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곧 응락하였습니다. 중국 왕은 제주도에서 데려온 여자를 보더니 흡족한 얼굴로 신하들을 치아하고 곧 왕비로 삼았습니다. 왕비는 얼마 안 있어 아기를 가졌어요. 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비는 왕비는 왕자나 공주를 낳지 않고 알 다섯을 낳고 말았습니다. 궁궐 안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어요. 왕도 속마음은 언짢았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였습니다. 알은 점점 자라서 왕비가 거쳐하던 방을 가득 채울 정도가 되어서야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잘생긴 사내에가 열 사람씩 나와 모두 오십 명이나 되었어요.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들은 완전히 어른이 되었어요. 그들의 기상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여섯 척이 넘는 키 부리부리한 눈 그건 바로 장군의 기상 이었습니다. 나라 안은 다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반드시 무슨 큰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왕은 생각다 못해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들여 물어보았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장군의 정기를 타고난 자들이기 때문에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장군의 정기를 타고났다니 예 왕비의 고향인 제주라는 섬은 원래 장군이나 왕이 날 땅인 것입니다. 그 섬의 땅 기운이 훌륭한 인물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대책이 없느냐 예 그 땅 기운을 모조리 끊어버린다면 저들도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저들이 반드시 이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며 다시 제주도에서 왕이 나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왕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 중에 풍소에 능한 고종달을 불러 의논을 하였습니다. 예 소인이 제주에 가서 그 땅 기운을 모조리 끊고 오겠습니다. 고종달은 자신있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인 지리서를 준비하였지요. 그 책에는 인물이 날 수 있는 기운이 스며있는 곳곳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고종달은 그 지리서를 가지고 제주도를 향해 배를 탔어요. 그가 도착한 곳은 현재 종달리 바닷가 였습니다. 제주도 맨 동쪽 마을 마을 마을에 내린 고종달은 멀리 있는 한라산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곳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곳곳에 흐르는 샘물들이 더욱 그런 것 같았어요. 우선 그는 물의 혀를 끊어 내자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마르면 인물이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기가 어디요? 하고 마을 이름을 물었습니다. 종달리요? 마을 사람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종달리? 괘씸한 마을이구나 남의 이름을 함부로 쓰게. 그는 우선 이 마을에 내리는 즉시 샘물이 솟아나는 물줄기부터 끊어버렸습니다. 지리서를 펴놓고 대강 어딘가를 확인한 후 데리고 온 개를 풀어놓으면 그놈이 냄새를 맡아 가면서 그곳을 찾아냈지요. 그러면 고종달이 갖고 온 큰 새 꼬챙이로 그곳을 콱 찔러버리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샘의 근원이 되는 곳을 끊으면서 고종달은 제주의 서쪽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주시 화북동 길가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백발 노인이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녹그릇으로 샘물 한 그릇만 떠다가 저 소 길마 밑에 숨겨 두어주시오. 내 아주 급한 사정이 있어 그럽니다. 농부는 잠깐 일손을 멈추고 그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농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 길마를 놔둔 곳에 가서 점심 그릇을 찾았습니다. 마침 노쇠로 된 물 그릇이 있었지요. 그걸로 밭 옆에 있는 샘으로 가서 물을 한 그릇 가득 떠다가 노인의 말대로 소 길마 밑에 놔두고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 있더니 키가 크고 눈이 보리보리하게 생긴 건장한 사람이 커다란 사냥개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두리번 거리더니 이 북은 꼬부랑 나무 아래 있는 행기물 이란 샘이 어디요? 하고 바깥은 농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그런 곳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이곳에서 한 서른 해 살았소만 그런 곳은 처음 들어요. 농부는 별난 이름도 다 있다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냥개를 데리고 나타난 사람은 허리춤에서 무엇을 꺼내더니 밭 둔덕위에 펼쳐놓고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이 근처가 틀림없는데 이상하다 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더니 다시 농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원 양반도 내 말 못 믿겠으면 찾아보시오. 그런 셈이 있다는 말은 소문에도 못 들었소. 농부는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사냥개가 소 길마 밑에서 무엇인가 흥흥거리며 농부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개 내 점심을 먹으려고 농부는 후닥닥 밥갈던 쟁기를 놔두고 개를 쫓아갔지요. 개는 농부에게 쫓겨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달아나는 개를 바라보더니 샘 찾는 걸 단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몇 번이나 허리를 조아려 농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곳은 3년 동안 가물어도 물 걱정은 없을 겁니다. 노인은 말을 마치자 다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인은 바로 행기물샘의 신이었고 개를 데리고 나타난 사내는 고종달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북 행기물샘의 근원은 끊질 못하였지요. 고종달은 그렇게 샘의 근원이 되는 곳을 끊으면서 서쪽으로 가다가 지금의 안덕면 화순리 삼방산 알래에 이르렀습니다. 지리서를 내놓고 살펴보니 그 아래로 길게 뻗어내린 꼭 용의 머리와 같은 지형이 바로 왕의 기운이 서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만 끊어버리면 제주도에서는 별로 인물이 나지 못할 것이라고 마음 먹고 그는 들고 다니던 쇠꼬챙이로 그 가슴 부분이 됨직한 곳을 쿡 찔렀습니다. 그러자 시뻘건 피가 그 구멍에서 쫙 쏟아오르더니 사방으로 뻗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지요. 고종달은 약간 겁이 났으나 더 힘을 내어 그 주위 몇 곳을 더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사방이 잠잠해지고 솟아오르던 피도 머졌습니다. 고종달은 이제 제주의 모든 혈은 다 끊어버렸다고 생각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 길로 돌아갈 채비를 차리기 위하여 제주도 맨 서쪽에 있는 차기도 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그가 떠날 배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이때 한라산을 지키던 산신이 제주도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떠나려는 고종달을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무험하게도 중국놈이 이 아름다운 한라산에 와서 제멋대로 혈들을 끊어 제주도를 망가뜨려 버리고 떠나는 일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에서 왔다 해도 이 일은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고종달의 배가 갯가를 빠져나간지 얼마 안 지나서 였습니다. 난데없는 바람이 몰아치더니 그가 탄 배를 바다에 꺼꾸러뜨려 버렸습니다. 고종달은 결국 바닷속 고기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은 바로 한라산 신이었어요. 고종달이 제주도의 혀를 모두 끊어버렸기 때문에 제주에는 샘이 드물고 장수나 왕이 나지 못하여 오래도록 여러 나라에게 시달림만 받아왔습니다. 그때 미처 샘의 근원을 끊지 못했던 몇몇 곳에만 아직까지도 샘이 속고 있다고 합니다. 감투 쓴 고양이 옛날 어느 부잣집에 아주 마음씨에 좋은 고양이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너그러운지 고양이는 고양이로 돼 도무지 쥐라고는 한 마리도 잡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기는 커녕 늘 벽바른 구석을 골라 졸고 있거나 아니면 괜히 어슬렁어슬렁 마을이나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눈치 빠른 쥐들은 아무도 그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양이야 나타나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고 제멋대로 온 집안을 쏟아다니곤 했습니다. 괭이님 어딜 가셔요? 괭이님 심심한데 우리 술래잡기나 할까요? 버릇 없는 지들은 고양이를 마구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짐짓 뒷쫓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고양이는 팔푼이 인지도 모릅니다. 그 바람에 고양이는 주인에게 늘 욕만 얻어먹었습니다. 어허 그놈 참 무슨 고양이가 저래 쥐도 한 마리 못 잡고 밤만 축내고 주인은 고양이가 눈에 띌 때마다 을의 사나운 눈길로 쏘아보며 호통을 치곤 했습니다. 고양이가 하는 짓이 여간 못마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고양이라면 고양이 노릇을 해야지 도무지 절에서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고양이가 갑자기 무슨 꾀를 냈는지 주인이 쓰는 배 감투를 이마 위에 삐뚜름이 쓴 채 어슬렁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슬그머니 곶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벽가마 보리가마 따위가 겹겹이 쌓여있는 그 곶간 속은 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진 쥐들은 그곳에서 날마다 배를 불리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고양이가 배 감투를 쓴 채 우스꽝 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자 안 그래도 버릇이 없어진 쥐들은 우르르 고양이를 둘러싼 채 마구 까불었습니다. 괭이님 오늘은 웬일이세요? 그 배 감투는 갑자기 왜 썼나요? 근사한데요? 그 배 감투 나도 한번 써봐요. 쥐들은 신바람이 나서 팔짝팔짝 뛰어오르고 대굴대굴 구르며 야단 법석 이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잠옷 슬픈 목소리로 우리 아버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어 상주 노릇을 하느라고 배감투를 썼다네 오늘은 자네들도 모두 나와 문상이라도 해주게 하고 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쥐들은 깜빡 속고 말았어요. 늘 착하고 너그러운 고양이인 더라 마음을 푹 놓은 쥐들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들은 나머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죄다 고양이 앞에 몰려나와 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고양이는 번개같이 그 배감투로 쥐구멍을 막아버리고 고깐 속의 쥐들을 깡그리 다 잡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이 박씨였어요. 그에게는 부모는 물론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는 호숫가에 자라고 있는 키가 큰 풀을 베어 뺄감으로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풀을 베어 가면 사람들은 그에게 약간의 기장살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가 풀을 베고 있노라니까 우거진 숲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와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제 뒤를 쫓고 있어요. 널 어디다 숨겨준다지? 당신이 베어놓은 이 풀더미 속에 숨겨주세요. 박씨는 풀로 사슴의 몸과 뿔을 덮어 숨겨주었습니다. 뒤이어 박씨가 풀을 베고 있는 곳으로 사냥꾼이 달려와 박씨에게 위협하는 듯한 투로 물었습니다. 사슴은 어디 있지? 박씨는 사냥꾼의 이러한 태도에 조금도 놀라는 빛 없이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사슴이라뇨? 대관절 어떤 사슴 말씀이에요? 사냥꾼은 사슴을 본 적도 없고 어떤 사슴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저 멀리 달려가 버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를 구해주셨으니 저도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하지요. 당신은 오늘로 꼭 만 16세가 되셨지요? 당신도 이젠 어른이 되셨으니 홀레올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여덟 선녀가 한 해에 한 번 이 호숫가로 목욕하러 내려오곤 하는데 오늘이 마침 바로 그날이랍니다. 그러니 관목숲 숲속에 몸을 숨기시고 그 중 어느 선녀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잘 눈여겨보세요. 그랬다가 그 선녀의 치마를 몰래 숨겨두세요. 꼭 기억해두셔야 할 것은 선녀가 아무리 애원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새생길 때까지는 절대로 치마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두실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겨 제가 필요하게 되시거든 이렇게 큰 소리로 세 번만 저를 부르세요. 사슴아 너를 부르노라 라고요. 이런 말을 남긴 뒤 사슴은 숲속으로 숨어버렸고 박씨 역시 기뻐하며 관목숲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박씨가 몸을 숨기고 나자마자 흰옷을 입은 여덟 명의 어여쁜 선녀들이 호숫가로 사뿐히 날아 내려왔습니다. 호숫가로 내려온 선녀들은 거울처럼 맑은 호숫물 속에서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며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그중 가장 나이 어린 선녀를 아내로 삼깨로 마음 먹고 조심스레 그녀의 치마를 숨겼습니다. 치마를 숨기고 나자마자 고 선녀들 가운데 하나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이 근처에 있는 것만 같아 얼른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어. 그러자 선녀들은 모두 서둘러 물 밖으로 달려나와 옷을 입고는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만 여덟째 선녀만이 홀로 남아 치마를 찾지 못해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지요. 이때 관목 숲 속에서 박씨가 모습을 드러내며 선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치마는 내가 가져갔습니다. 난 그대를 사모하게 되었으니 내 아내가 되어주었으면 해요. 그대가 내 뜻에 따라주겠다면 말이지요. 선녀는 그의 뜻에 따르겠노라고 했습니다. 박씨 또한 잘생긴 젊은이로 그녀의 마음을 들었던 까닭이지요. 그러나 선녀는 먼저 자기 치마를 돌려달라고 정했습니다. 박씨는 치마를 내주지 않았고 이들은 서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내 집이요? 바로 여기가 내 집이라오. 그가 호수 위 갈대숲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집 지붕은 드높은 하늘이고 사방의 벽은 여기 둘러싸인 산들이라오. 또 이 골짜기는 나의 창문이고요. 그러면서 박씨는 그녀의 손을 이끌어 골짜기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경치가 잇따라 펼쳐져 있어 마치 삼나 만상이 휘감아 논 주단위에 펼쳐진 듯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모든 산들이 저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이 좋군요. 하고 아내가 말했어요. 그런데 비가 올 때면 지붕이 새지 않겠어요? 그건 그래요. 하고 박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젖은 옷은 마르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난 또다시 위대한 태양의 열기를 쪼일 수가 있게 돼요. 집이 좋아요. 하고 젊은 아내는 대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좋지는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다가 그들은 숲속에 나 있는 풀밭 위에 누워 곧장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박씨가 행복감에 젖어 눈을 떠보니 자신이 큼지막 하고도 호화로운 집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보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기 집 지붕이 기와로 덮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마당에는 여러 채의 별당이 세워져 있었고 곶간에는 조화쌀이 그득하였습니다. 또한 처마 아래에서는 몸집이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느릿느릿 옥수수 열매를 먹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당신께 드리는 제 혼인 선물이에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젠 저의 흰 치마를 내주지 않으시겠어요? 안 돼요. 하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들 부부는 어느덧 아들 조를 주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씨의 아내는 자기의 치마를 돌려달라고 다시금 남편을 졸랐습니다. 이 말에 박씨는 그럼하고 동의했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게다가 또 이제 와서 아이들을 버리고 어디 갈 것인가 하고 깊이 생각한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는 아내에게 치마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박씨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자기의 호수만이 동그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아내며 아이들 여러 채의 별채가 딸린 집이며 언제나 곡식으로 그득하던 곡간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이었던 냥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자들이란 믿지 않을 테다. 이렇게 외쳐보았지만 그리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때 그는 사슴이 일러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목청을 도두어 큰소리로 불렀지요. 사슴아 너를 부르노라. 사슴은 당장 그의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셨더라면 당신을 위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거야 이미 지난 일이고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지요. 이 호박씨 세 개를 가져가셔서 당장 심도록 하세요. 내일이면 호박이 자라서 하늘까지 닿게 될 거예요. 이 호박 덩굴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도록 하세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결코 아래를 내려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슴은 사라져버렸고 새 아래 호박씨는 이튿날 정말 하늘나라 까지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박씨는 하늘나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는 또다시 사슴이 일러준 말을 깜빡 잊고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호박 덩굴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박씨는 땅위로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히 그리 높은 데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덕분에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만은 겨우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슴을 다시 부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슴은 모습을 나타냈고 이번에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군요. 호박씨를 세 알 더 드리겠어요. 하지만 잘 기억해두세요.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시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저를 못 보게 되실 거예요. 박씨는 새알의 호박씨를 다시금 땅에 심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박이 자라 다시 하늘나라까지 닿게 되자. 박씨는 기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늘나라에 닿게 될 때까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지요. 하늘나라까지 다다른 뒤에 박씨는 잠시 숨을 돌리려고 하늘빛 땅 위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아름다운 집 한 채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집은 수많은 별채가 딸려있었고 여러 채의 곡감과 담장을 두른 커다란 뜰을 갖추고 있었어요. 휴식을 취한 다음 박씨는 담장을 넘어 뜰 안으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는 그곳에 사랑하는 자기의 두 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기쁨에 넘쳐 그에게로 달려와 인사한 뒤에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기쁨에 들튼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슬픈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어찌 너희 아버님이 땅 위에서 이곳 하늘나라로 오실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나 남편의 모습을 본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제게 화내지 마세요. 당신 자신한테 잘못이 있어요. 전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이전과 다름없이 사랑하고 제가 저의 치마를 돌려주십사고 청한 것은 저희 아버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치마를 제게 주지 않으셨어야 했어요. 바로 이때 한 노인이 뜰로 나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박씨 아내의 아버지였어요. 바로 이 사람이 저의 지압이입니다. 딸은 이렇게 말하며 남편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노인은 처음 만나게 된 사위가 그리 반갑지 않은 낯이었어요. 지압이는 무슨 지압이야 하고 노인은 못마땅한 듯 내뱉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하늘나라로 올라올 만큼 지혜로우니 땅 위로 내려갈 만한 지혜도 갖추고 있겠지. 확실히 신통한 재주를 지닌 젊은이 임에는 분명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딸을 순순히 데리고 가라고는 할 수 없지. 먼저 자네는 내가 내는 수수께끼 두 가지를 풀어야만 내 딸을 데려갈 수 있네. 또 사위들이 모두 옥황상재님 곁에서 일을 끝마치고 돌아온 후에 나의 맞사위가 내는 수수께끼도 풀어야 하네. 그러니 그 사이에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지금 자네에 대한 시험을 시작하겠네. 내가 곧 몸을 숨길 테니 자네는 날 찾아보게나. 뜰로 나가시게 되면요? 걸음더미 속에서 모이를 쫓고 있는 수탁이 눈에 띄실 겁니다. 그 닭이 바로 제 아버님이세요. 박씨는 뜰로 나가 수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하러 그런 짓을 하고 계십니까? 장인어른 걸음더미 속을 쪼고 계시다니요. 수탁은 본래대로 장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음 이번에는 용쾌하라마 치였다만 다음번에야 어찌하라마 치겠는가? 이번에는 아버님이 검은빛에 살찐 수태지로 모습을 바꾸어 바로 저기에 있는 곡관 뒤에 숨어 계실 거예요. 박씨는 곡관 뒤에 있는 검은 수태지를 찾아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또 무얼 하고 계세요 장인어른? 어르신네 곡관 밑동을 파서 무너뜨릴 셈이세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수태지는 다시 본래의 장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아 이번에도 잘 알아맞혔군 그래 하지만 내 맞사위가 내는 수수께끼는 얼마나 잘 알아맞히나 어디 두고 보게 얼마 안되어 노인의 일곱 사위가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맞사위 덜어 박씨에게 무엇이든지 좋으니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라고 제안했어요. 제가 화살을 당길 테니 박씨더러 그 화살을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보라고 하십시오. 하고 맞사위가 말했습니다. 염려 마세요. 우리 둘이서 힘을 앞에 해결해보아요.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그런 다음 맞사위가 활시위를 당겨 화살이 날자마자 박씨의 아내는 송골매로 모습을 바꿔 화살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을 본 맞사위는 독수리로 변해 송골매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독수리 한테 잡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송골매 는 화살을 놓아버렸습니다. 땅 위로 떨어지던 화살은 때마침 지나가던 어느 이름 높은 양반집 아들의 머리에 꽂혔습니다. 어찌 되었든 마찬가지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맞사위가 말했습니다. 결국 내 화살이 땅에 떨어졌으니 우리는 자네에게 처제를 내줄 수 없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살이 땅 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양반집 아들의 뒷머리에 꽂혔노라구요. 아내가 박씨에게 귀띔해 주었고 박씨는 그대로 따라서 말했습니다. 음 그렇다면 좋아. 하고 박씨의 말을 듣고 난 뒤 맞사위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약조한 바에 따르면 자네가 화살을 내게 가져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네. 그러니 땅으로 내려가 화살을 내게 가져다 주게. 그분들께 말을 한필 달라고 청하세요. 하고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여러필 가져오거든 몸집이 작고 털이 거칠게 나 있고 등이 굽은 몸이 성치 못한 말을 달라고 하세요. 그 말은 뒤편 외양간에 있습니다. 박씨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노인과 사위들은 아무 자개도 쓸모없는 말을 고른 데 대해 그를 비웃어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말 등에 앉자마자 눈 깜짝할 새 말은 하늘나라에서 곧장 양반의 집까지 아주 수월하게 날아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들을 잃어 상을 치르는 중이었고 모두들 슬피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은 일이 있습니까 하고 곡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박씨가 물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이 활기에 넘치고 명랑하고 건강하던 그이가 글쎄 방금 전에 쓰러지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죽은 사람이 되어 누워있지를 않습니까. 이 집 사람들 가운데는 아들이 화살을 맞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살은 아주 가네다란 데다가 화살 전체가 젊은이의 몸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던 까닭이지요. 일이 그리 되었군요. 하고 박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댁 아드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드님을 소생시켜 드리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모두 나가 계셔야 합니다. 저와 아드님만 남겨두시고요. 홀로 남게 되자 그는 조심스레 가네다란 화살을 뽑아냈습니다. 그러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젊은이는 당장 되살아났어요. 젊은이의 집이 온통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넘쳐 흘렀음은 말할 다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씨는 당장 그날로 하늘나라로 되돌아가려 했지요. 하지만 기쁨에 들뜬 젊은이의 가족은 이렇듯 귀한 손님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사흘씩이나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박씨는 그들에게 떠나지 않으면 안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이 집 식구들과 작별한 뒤 박씨는 자기 말에 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박씨가 맞사위에게 말했어요. 사태가 이쯤 되고 보니 박씨를 그의 아내와 함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가족들은 박씨더러 이곳 하늘나라에 남아서 살라고 하면서 모두들 한사코 말리는 땅으로 돌아가 보아야 무얼 하겠는가 그곳에는 친척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없지 않은가 우리와 함께 남아 있겠다면 우리가 옥황상재님을 모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주선해 줌세 그러면 자네도 만족할 걸세 잠시 생각해본 박씨는 아내와 의논한 뒤에 하늘나라에 머물러 살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기다리는 동안 박씨는 옥황상재를 시중 들고 있는 아내를 따라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다녔어요 이들은 함께 용을 타고 다녔는데 그의 아내는 작은 대리석병에서 물을 흩뿌려 땅위에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조선 땅위를 날고 있을 때 박씨는 그곳을 가리키며 아내에게 외쳤어요 바로 여기가 조선이요 여기는 한양이고 또 여기는 평안도구요 바로 저기 좀 봐요 바로 우리의 정다운 호수야 내가 떠나온 후에 호수물이 참 많이도 줄어들었군 병에서 물을 좀 많이 꺼내 호수에 뿌리구려 아내는 그의 부탁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박씨는 아내에게 물을 낫기지 말고 더 많이 뿌리라고 했어요 아내는 좀 더 뿌렸지만 박씨는 여전히 흡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서 대리석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는 서로 병을 달라느니 못 주겠다느니 하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병은 나무꾼이 살던 백도산의 분화구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화산의 불이 꺼져버렸고 그 분화구 속에는 대룡호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호수로부터 압록강 두만강 과 송화강 이라는 세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옥황상재는 박씨의 아내를 아끼던 터라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곁에서 시중되던 일을 그만두게 하고 그녀의 남편에게도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이와 같은 일이 없이도 만족해할 것이니라 이들의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리하여 박씨와 그의 아내는 오늘날까지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깨닫고 바로잡기만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천석군 딸 이야기에서 천석군은 한치안만 보고 재력이 있다고 딸을 곱게만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딸을 시집 보낸 후 만석군의 아들을 보고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요 이렇게 천석군처럼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더 값진 삶의 밑거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지혜를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